여기서는 탕민이가 4위인가 얘가 4위인가 그치 니가. 여기서는 탕민이가 4위인가 얘가 4위인가 그치 니가. 내가 3, 4위 니가 여기서. 내가 4위야? 언제부터 준호를 2위로 있냐고. 골프 몇 번 나가줬다고 지금. 아니지. 나 보통 평균적으로 2위였어요. 야! 언제부터 니가 2위가 됐어. 아니 여자 게스트들 오면 평균적으로 2위였어. 내가 1위였고 니네들이 3, 4위 다투다가 엎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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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. 아니 근데. 나는 이걸 가끔 이제 이 프로를 보잖아. 아 너무 웃기다. 뭐 외모 순위가 됐던 지금같이 뭐. 그렇죠.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. 이 형은 여기서 그걸로 희열을 느껴. 자기가 1위라는 거예요. 거기서 1위라는 거 희열을 느껴. 근데 너는 왜 맨날 왜 우겨 그냥. 야 우겨지도 못하니? 너무 억울하니까. 왜 뭘 얼굴 시뻘게 잡고. 내가 개통같네 그래도. 한 번도 인정을 안 해. 자기가 생각해봐. 내가 못생겼단다 준호가. 내가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래. 그걸 인정해야 되겠니? 이 중에선. 이 중에선. 이 중에선. 인생을 볼 수 있잖아. 니가 다 완전히 못생겼다는 게 아니야. 못생겼다니보다.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이럴 거니. 넌 연기를 승부하는데. 그리고 너가 쉽게 거기서. 여기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. 니가 입장 바꿔서 니가 이 자리에 앉아봐 봐. 넌 안 할 거 같니? 넌 안 할 거 같아? 옛날 생각하면서 다 하지? 이제 좀 전까지 사랑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. 입장을 바꿔보라고 하면. 어떻게 그런 입장을 지금. 나는 원인은 이제 친구니까 저번에 한번 우연히 만났어. 근데 보자마자 내가 딱 한 마디 한 게 뭔지 알아? 야 너는 그 TV보니까 왜 거기서 두부 김치를 왜 만들어 먹고 막걸리에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. 내가 막 얼굴 시뻘게 져갖고 그것 좀 하지 마니까. 근데 형 진짜 그게 인생의 락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두부도 나는 뭐 찌개를 해 먹었든가 뭘 했는데 어 냉장고에 두부가 좀 남았네 이거 살짝 데쳐서 그냥 김치랑 먹을까 이러면 되는데. 편의점을 가서 두부를 사 오더라고 그래. 그걸 김치랑 먹었네. 쟤 왜 저렇게 살아. 나도 그렇게 먹는데. 그러니까 이게. 어 그러지 마 집에서 술 먹지 마. 너는 집에서 안 먹어? 난 안 먹어. 왜 안 먹어 이유는 뭐야? 밖에서 그렇게 만취가 될 것 같아. 밖에서 그렇게 만취가 될 것 같아. 집에서 어떻게 먹어.